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영진입니다. 6월 평가원이 슬슬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20일 남았나요? 20일? 20일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2주 혹은 3주 정도, 2, 3주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 6평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평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6평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를 좀 가지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 진짜 닭살이다. 그죠? 슬기야 지혜야 이렇게 붙여 봤는데요. 여러분 6평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사실 그로부터 큰 손해를 또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6평이 정말 중요한 시험이야 라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면 6평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이제 약간 몸과 마음은 지쳐있지만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고 싶은 거야. 좋은 결과를. 빵! 그걸 목표로 했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 자기가 바라는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상당한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아닌데 이게 이제 6평을 딱 치고 진짜 중요한 시험은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6평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너무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 사실 오히려 수능까지 가는 과정에 뭐라 할까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있잖아. 어차피 6평 지나가는 시험이야. 그럼 뭐 수능도 아니잖아. 그냥 모의평가잖아. 그러니까 난 뭐 의미 없어. 이러면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험인데 그리고 본인의 입시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의미를 적게 담아두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슬기가 필요하다. 슬기롭게 6평을 잘 건너가자. 지나가자. 중요한 것들은 좀 챙기면서 뭐 이런 취지로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크게 봐서 6평이 도대체 어떤 시험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시험이냐를 두 가지 측면에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6평까지 가는 과정에 공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세 가지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평이란 어떤 시험인지 먼저 파악하고 갑시다. 6평은요. 6평이 가지는 의미. 6평은요. 고3과 N수생이 함께 응시하는 첫 번째 평가원 시험입니다. 어? 포인트가 두 개야. 고3과 N수생이 함께 응시한다. 그죠? 그리고 평가원 시험이다. 첫 번째. 아 두 가지는 이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일단 표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이제 글씨 잘 안 보이지 사실. 쉽게 표를 그렸었는데. 밑에 전체 제 학생 고3들이 한 45만 명 정도가 칩니다. 이제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45만 명이 그대로 거의 그대로 6평까지 왔죠. 그런데 여기 존재하지 않던 상당히 많은 학생 수가 추가가 돼요. 6만 6천명. 작년 얘기였는데요. 6만 6천명이 추가로 응시해서 전체 응시에서 52만 명으로 늘었죠. 이게 몇 대 몇이야? 한 8대 1 정도가 되죠. 8대 1. 상당히 유력한 아주 실력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N수생들이 함께 치는 시험입니다. 9평 보면요. 좀 더 늘어요. 반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실제 수능 가면 훨씬 더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6평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긴 한데 수능에 비해서 유입되는 N수생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평을 아주 뭐 진짜 너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수능에 또 그만큼의 점수를 받는 것이 또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이러하다는 거니까. 어 이제 정말 지금 N수생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랑 같이 수능을 치는 사람이 작년에 난 6만 명 7만 명. 어 그러다가 수능 때는 13만 명이 응시를 했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알고 시작하자. 알겠지? 고3들도 막연하게 N수생들이 어휴 형들이 많이 들어와 누나들이 많이 들어와 언니들이 들어와 막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어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시험이구나. 좀 긴장감 가지고서 나도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함께 치는 시험이구나.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 그의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지를 보여주는 예비 과정이 첫 번째 평가원 시험이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줄게. 작년에 가형 기준으로 보면 30번 있지. 가형 기준으로 보면 30번이 그 녀석이 수능에서는 21번에 나왔어요. 훨씬 쉽게. 좀 더 축소돼서. 자 6평을 제대로 분석한 학생들은 수능 21번을 맞추기 되게 쉬웠거든. 진짜예요. 에이 근데 뭐 공부하다 보면 21번 원래 맞는 거 아니니까. 아니야. 수능 평가원에만 유독 잘 나오는 주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주제의 킬러 문제였어. 6평을 한번 풀어봤어요 하면 수능 21번이 그게 같은 문제인지 잘 안 보이거든. 그런데 6평을 제대로 분석해 보니까 올해 수능 킬러 30번이었던 21번으로 같은 주제로 출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시험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학력평가고 꼭 그 해 수능을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출제하지도 않아요. 사실 학력평가니까. 근데 평가원 시험은 아 올해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작년 정도 난이도 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수의 시험이야. 그래서 그 녀석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사후 과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도와주겠죠. 열심히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왜? 평가원에서 출제하죠. 또 이제 고3들만 치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올해 수능 칠 사람 다 모여봐 하고서 다 같이 모여서 치는 시험. 하지만 수능 때 응시하는 N수생에 비해 아직은 절반 정도밖에 안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펼쳐서 객관적으로 나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오 그렇군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주로 고3에게 적용되는 의미인데 수시원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시원서 작성에 원서의 지표가 되는 시험이죠. 아 진짜로 그래. 학교에서 있잖아. 내가 수시원서 어디 쓰고 싶어? 어느 대학에 수시원서 6장을 쓸까? 이런 것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마음에 두는 곳이 있잖아. 그런데 6평을 지나치게 못 치거나 이러면요. 학교에서 절대 그렇게 원서 안 써줘요. 어 너 6평 성적 좀 보자 이러봤는데 아니 이건 뭐 최저나 맞추겠니? 아니 네가 이렇게 된다니까. 수시원서를 어느 정도를 쓸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 사실 별로 없어서 대부분 학교들에서 6평이나 9평에서 원서를 쓰는 지표로서 지표로서 6평 9평 성적표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시일 가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치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뭐 6평을 잘 치면 수시일 자연스럽게 붓거나 이런 것도 아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정도가 되는 거 딱 그 정도의 의미.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수시원서를 쓰게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또 의미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내가 공부해왔던 걸 한번 정리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을 받아야겠다라고 담담하게 마음 먹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수시 지원을 노리고 있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치자. 알겠죠? 그냥 좀 치다가 아 국어가 좀 어려웠어. 수학이 좀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뭐 3, 4교치는 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 과장. 1, 2, 3, 4 교실을 최선을 다해서 응시해야 되겠어. 이걸 가지고 난 수시도 한번 노려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 말씀드렸어요. 그거봐요.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뭐 보름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0일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향후 6평까지 가는 과정에 학습법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게요. 6평 대비 학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복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별로 공부 안 한 것 같죠? 아니야. 많이 했어. 뭐 1월부터 시작했건 2월부터 시작했건 지금 이제 5월 초잖아요. 6평까지 가면 5개월 혹은 4개월을 꽉 채워서 공부했다고. 내신, 학교 내신과 같은 수준의 시험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장기적인 호수로 그리고 많은 분량의 학습을 했습니다. 점수가 지금 당장 만족스럽게 잘 나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지난 과정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을 밟는 것만 해도 점수를 올릴 수 있어 실제로. 4월 교육청 시험 아니면 학원들에서 치는 이런 시험 있죠? 그런 시험 점수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6평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올해 공부를 시작한 지점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쫙쫙 빨아들이자. 내 걸로. 내 실력으로 쫙쫙 채워나가면 6평 진짜 잘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아 6평 대비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별나라 공부를 해야 돼? 달나라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왔던 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3주간, 2주간 계획을 짜보십시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복습 위주로 하자. 복습 위주로 하자. 6평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공부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해오던 틀 내에서 복습을 다시 하도록 하자라는 가장 중요한 얘기하고요. 취약 단원 다시 풀고 정리했던 필기를 여러 번 정리하고 그것을 복습하는 과정을 꼭 밟으시라.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전년도 기출이랑 실전모의고사를 응시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평은 전년도 수능 문제의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계승합니다. 진짜야. 그래서 작년 수능 시험지를 풀어보고 6평에 가잖아요. 사실 적중되는 문제도 있어요. 킬러를 2주제로 냈더니 애들이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올해 애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킬러 하나 정도는 연속된 문제의식을 자주 내요. 오히려 작년 6평을 작년 6평을 범위는 똑같지만 작년 6평을 뭐 풀어보는 것보다 하나만 풀어라 그러면 선생님은 작년 수능 시험지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범위는 좀 달라. 6평 범위가 좀 좁긴 하잖아요. 그래도 작년 수능 시험지 중에 아직 전범위 학습이 덜 돼 있으면 6평 범위 학습 범위까지만이라도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그렇게 응시하지를 하자. 순서는 어떻게 잡는 게 좋냐면 순서는 수능 6평 순으로 잡으면 돼요. 에이 그래도 작년 6평이 올해 6평이랑 범위도 똑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작년 6평은 재작년 수능의 문제의식을 절반 정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꼭 기출을 풀어보고 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라는 얘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무 실전문고사를 한 회 혹은 두 회 정도를 응시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실전문고사 선생님이 또 하나 제작한 거 알죠? 강의도 다 무료로 올려놨어. 그러니까 시간 딱 재서 시간 딱 재서 야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안배해가면서 시험을 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실전으로서의 연습을 꼭 하시고 실전모의고사를 통해서 약점 체크도 또 가능하잖아요. 선생님 모의고사에는 이게 추가학습자료 유사문항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딱 지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한 번 더 약점 체크와 함께 실전 경험을 늘려놓고 응시하러 가시면 되겠다. 이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대단한 뭔가 필요한 건 아니냐. 복습하시고 실전 연습하고 기출과 실전 연습을 좀 하고 시험치러 가자. 이 정도입니다. 끝은 아니야. 한 가지가 사실 더 있어. 뭐가 있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궁금하죠? 6평을 앞두고 내가 이제 뭘 더 준비해서 6평을 쳐야 될까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얘기야. 세 번째. 두 번째. 이거 자요.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내일 하지도 말고 모레 하지도 말고 지금 하세요. 뭘 해야 되냐면 이건 민아. 7, 8월 간단한 계획을 미리 세우자. 7, 8월 동안 내가 아니면 6, 6월까지 6평 직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를 계획을 지금 세우자. 알겠네? 지금 세워야 돼. 날짜까지 명시하자. 6월 3일. 이번에 3일이죠. 모의고사를 딱 치고 나는 그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시 풀어보는 그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는 6평을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언제까지일 것이며 4일이냐 5일이냐 그 뒤에 주말이냐 정하시고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날은 며칠이다라고 확정하자. 7월 1일이요. 이러면 안 돼. 6월. 6월. 그냥 뭐 한 5일 할까? 하루 정도. 이제 하루 정도. 아니 6일 정도 할까? 이런 건 괜찮아요. 6월 6일 현충은 이렇게 할까요? 괜찮아요. 딱 정해놓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 그리고 그 시기부터 7월 8월에 공부는 어떻게 해나가야겠다. 그치? 이렇게 7, 8월 학습 공부 있죠? 계획도 간단하게 세우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6평치고 많이들 흔들려요. 점수가 좋으면 좀 들뜨기도 해. 대학교에 간 것 같아. 택도 없어요. 아직 반밖에 안 한 거거든. 범위도 좁아요. 나중에 N수생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 절대 방심하지도 말고. 대부분 근데 방심보다는 슬럼프가 옵니다. 재학생은 7, 8월에 또 자소서 작성해서 매우 바빠요. 그때 돼서 정신없이 이렇게 공부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럴 거란 말이야. 어쨌든 6평우육증과 슬럼프를 길게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6월 한 달이 통째로 날라가. 그러면 자괴감도 생겨서 7월 8월 공부가 오히려 또 잘 안 돼요. 그 여름 푹푹 찌는 그 기간에 의욕이 맘밤 해도 더워요. 그런데 의욕은 떨어져 있고 뭔가 이 후유증을 길게 가져가면 필패입니다. 필패.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어. 무슨 마음을 먹냐면 6평은 중요한 시험이지만 지나가는 시험이고 마음이 좀 쓰리거나 속이 좀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이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어. 7일 괜찮아. 한 10일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그날부터는 분명히 제대로 공부할 거야. 그리고 엉덩이 꽉 붙이고 앉아서 공부 시작합니다. 그래야 슬럼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6평을 잘 지나가는 슬기로운 6평 대비를 한 학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얘기 중요해요. 앞에 다 중요한데 절대로 6평을 내 학습의 과정에서 상당한 암흑기로 아니면 붕뚱 공황기로 만들지 말고 그냥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나가는 그러한 학생이 됩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6평 끝나고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을 해 줄 거야. 그냥 그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공부, 내 공부를 챙겨 나가시면 됩니다. 6월부터 제대로 된 실전모의고사, 제대로 된 중킬러킬러 연습 들어가려면 우리 한 방에 휙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잊지 마시고 그렇게 6평 지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